너는 너무 영하게 대학생처럼 옷을 입었고 성경이는 또 있지, 너무 편하게, 너무 편하게 입은 거야. 그 머리도 막 질끈 그냥 막 이렇게 묶고 내가 막 안타까운 거야. 네가 그럼 더 있게, 나이 들어 보이게 입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솔직히 나이라는 게 40대 정도 되어 보니 한 두 살 차이 나는 거나 열 살 차이 나는 거나 매한가진 것 같아.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사실 그래. 그래서 그냥 어차피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지나다 보면 그게 연인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발전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은 되게 편해, 너무나도.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쁘다 이쁘다만 하고 끝났겠지만 지금은 이런 편한 관계에서 뭔가 서로의 어떤 감정이 솟아날 수도 있겠지.